캐모마일 차의 특성 및 이점 캐모마일 차가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증상을 원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캐모마일 차의 특성과 이점을 발견해보자. 캐모마일 차는 흥미로운 약용 목적으로 인기를 얻은 천연 인퓨전이다. 많은 용도가 대중문원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캐모마일 차의 특성과 이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캐모마일은 국화과에 속하며 수많은 종이 있지만, 차를 준비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종류는? 캐모마일 차의 특성 캐모마일 차는 식물에 말린 꽃을 물에 우려내 마실 수 있다. 은은한 꽃향과 구미를 도두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한 에 게재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치료 능력이 있는 활성화합물을 농축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세스퀴테르펜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폴리아세틸렌 따라서 차, 식물 추출물 또는 다른 캐모마일 제품이 항균, 항염증, 항산화, 불안 완화 및 진경작용을 한다고 한다. 캐모마일 차의 주요 이점 대중의학에서 캐모마일 차는 선두 역할을 한다. 물론 현재는 이 차가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치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를 특정 질병의 증상을 원화하기 위한 보조제로 사용한다. 1. 캐모마일 차는 월경통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캐모마일 차에 포함된 페놀 화합물은 월경통 완화를 촉진하는 진경 효과가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캐모마일 차를 한 달 동안 섭취한 여성이 월경통증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 동시에 긴장을 풀어주는 음료이므로 실험 참가자들은 월경과 관련된 불안도 줄었다고 보고했다. 몇몇 가설은 캐모마일이 통증 및 염증의 원인이 있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줄인다고 제안한다. 두 가지 모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소화기 건강에 좋다 캐모마일 차의 소화 특성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이점 중 하나일 것이다. 수백년간 사람들은 헛배부름, 소화불량, 살사, 매스꺼움, 구토와 같은 위장 불편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 음료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숙가 한정적이다. 하지만 학술지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항균, 항염증 및 이원,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3. 수면의 질개선을 촉진한다 4. 자체적으로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 허브는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캐모마일과 같은 일부 식물은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지원군의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의 한 유형인 아피게닌, 함량으로 인해 뇌의 수용체를 자극하고 불면증을 줄인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2주간 캐모마일 차를 마신 산후 여성의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차례로 수면 장애와 관련된 우울한 증상이 줄어든 것을 보였다. 4.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혈당 수치를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때때로 혈당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캐모마일 차와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런 걸까? 연구에서는 식물 추출물이 인슐린 생성을 담당하는 기관인 최장애 기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슐린은 신체의 당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의 조짐이 좋다. 5. 심장 건강을 관리한다 캐모마일 차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심장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선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장 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규칙적인 식단의 일부로 포함하면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술치에 게재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캐모마일 차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들은 전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을 경험했다. 캐모마일 차의 기타 이점 캐모마일을 차나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 캐모마일 차에 기인한 다른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 중 상당수가 일화적 자료에서 비롯되었으며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불안 및 우울증 캐모마일 차의 진정 작용은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도움이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대부분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지만 차로 섭취해도 유용하다. 피부 건강 캐모마일 차의 국소 적용은 자극, 발적, 각질이 일어나는 문제와 같은 피부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된 상처나 습진과 같은 문제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감기 따뜻한 캐모마일 차의 김을 들이마시는 것은 감기로 인한 코 막힘과 자극에 대한 보조제의 역할을 한다. 뼈 관리 캐모마일 차 섭취와 뼈 질환 예방의 증거는 아직 약하다. 그렇기는 해도 일부 가설은 이 음료가 골밀도 손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의 스트로겐 효과가 있다고 제안한다.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 캐모마일 차는 마셔도 안전하며 위험이 없다. 지금까지 이 음료 섭취로 인한 치명적이거나 유독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캐모마일이나 국화과의 다른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 과거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병력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만성신장 또는 간질환 환자 영유아 유의사항 캐모마일은 차로든 다른 형태로든 특정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보충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싶다면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그렇기는 해도 과거에 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약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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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